신천지 거짓말 핵심 체크 38가지 출처 한국 성결신문 기독교 포털 뉴스입니다. 아담은 첫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다. 성경은 봉인되었다. 성경은 한 사람 이만이만 풀 수 있다. 성령에는 두 종류가 있다.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 천사도 성령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 이만이 자신만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 예수는 이미 영어로 제 이름에 한 사람 이만이에게 들어왔다. 마지막 나팔이 울렸다. 구름은 영을 말한다. 순교자의 영과 신천지인이 신인 합일한다.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만이는 이긴 자다. 사진을 보니 마누라한텐 혼나는 자이다. 일곱 교회는 배도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반모선 밖으로 내보낸 적이 없다. 게시록 12장의 여자가 배도자 유재열, 싸이 장인이다. 요한 게시록 12장의 사내 아이는 이만이다. 철장 권세는 맑습니다. 이만이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말이다. 요한 게시록 13장의 짐승이 여자를 멸망시켰다. 지금은 게시록 시대이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이 시대에는 구원을 이미 얻을 수 없다. 세례요한은 배도자이다. 엘리아는 배도자이다. 14만 4천명만 제사장이 된다. 신천지 교족부가 생명책이다. 만국에서 사람들이 돈 싸들고 몰려와 신천지인들의 옷자락을 잡는다. 이만이는 영생한다. 이만이가 어린 양의 신부다. 사도신경은 틀렸다. 비유 모르면 지옥 간다. 이단 상담을 가면 영이 죽는다. 이만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인터넷 보면 영이 죽는다. 종교를 가장한 사기집단 신천지. 이만이 믿으면 안죽고 육체영생. 이혼, 가출, 학업, 직장폭기, 가정파탄. 이대로 방간만 하시겠습니까? 신천지 아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크리스찬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